HP 스마트 앱 유선 네트워크에서 HP 스마트를 통해 HP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Windows 11. 프린터를 제대로 설정하고 설치하려면 다음 준비물과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컴퓨터에 설치된 HP 스마트 앱, 유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잉크가 설치되어 있고 용지가 급지되어 있는 상태의 HP 프린터, 활성 인터넷 연결, 그리고 이더넷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가정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HP 스마트 앱을 엽니다. HP 스마트는 HP 컴퓨터에 사전 설치되어 있거나 123.hp.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P 스마트 첫 화면에서 모두 수락을 클릭합니다. 새 프린터 설치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앱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찾습니다.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프린터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린터가 내 장치 목록에 없습니다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인쇄 드라이브 설치 화면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합니다. 지시를 따른 후에 HP 스마트에서 프린터에 대한 작업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제작용 탭을 클릭합니다. 제작용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